가수 비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월드투어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는 23일과 24일 미국 라스베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랜스커밍 월드투어인 라스베거스 표를 모두 매진시키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무대를 진행한 비는 자신의 히트곡인 It's Raining, Touch Ya, 나쁜 남자 등 21곡을 열창해 무대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천장에서 내리는 물을 맞는 비 이벤트와 취권 형태의 동향적인 충동작을 보여주었던 취권 이벤트에선 많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3,800석 전석을 매진시키며 훌륭하게 월드투어 첫 공연을 마친 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